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액세스 개체에서요. 테이블 개체에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분 필드를 삭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 필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행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행 삭제를 클릭합니다. 연구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요.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구분 필드를 삭제 후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제일 왼쪽에 순번 필드가 위치하도록 추가하고 조금 전에 구분 필드를 삭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왼쪽에 데이터 시트에 가셔서 현재 저장할게요. 예 한번 하시면 이름이 첫 번째인데 그 앞에 순번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이름 앞에다가 이름 필드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을 하시면 왼쪽에 첫 번째에다가 순번이라는 필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번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을 일련번호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일련번호 그 다음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이름 필드에 ime모드는 한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 현재 상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한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시오. 빈 문자열은 현재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주번 필드는 세 번째에 있는 주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 형태로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72년 5월 5일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 마스크 기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글자 입력하시고요. 마이너스 뒤에 숫자 어 몇 개죠? 둘 넷 일곱 개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요. 하이픈도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 한번 눌러주시고 뒤에 또 표시할 문구 언급이 없으시니까 생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년월일 필드에 생년월일 선택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날짜 시간으로 바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선택하신 다음 197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날짜니까 샵을 입력하시고요. 1979년 12월 31일 날짜니까 샵을 입력합니다. 다음 마지막에 멀티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아래쪽에다가 멀티라고 입력하시고요. 멀티필드를 추가하고 사진, 이력서, 문서 등이 지원하는 모든 파일 형식의 데이터 형식을 첨부할 수 있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 가셔서요. 우리는 여러가지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첨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력서, 문서 등이 지원되는 모든 파일 형식의 데이터 형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에 가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회사 테이블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회사 테이블에서 코드와 코드 더블 클릭, 두 번째 사명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회사 테이블로부터 코드와 그 다음에 사명 가져오셨고요. 코드 필드에 대해서, 그 다음 필드에는 코드가 저장된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저장하는 열은,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입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개 열을 가져오니까 열의 개수는 2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표시 누르셔서요. 사원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다음은 회사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원 테이블의 코드 필드는 회사 테이블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테이블의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사원 테이블의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합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회사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최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폼의 레코드 원본을 회사 테이블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폼 개최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회사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사별 코드, 사명, 광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식 탭에 가셔서요. 기본 보기에 현재 연속 폼이 되어 있는데, 단일 폼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TXT 텔과 TXT 팩스는 각각 데이터 탭에 가셔서 선택하신 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텍스 상자, 본문에 TXT 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오신 다음, 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TXT 팩스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을 팩스를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바운드 시키는 작업하셨고,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TXT 코드를 선택하고,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TXT 사명, 그 다음에 TXT 광역을 세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TXT 기초를 네 번째, 그 다음에 TXT 텔을 다섯 번째, 그 다음 팩스 순으로 탭 순서를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색임, 밑줄, 특수효과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문 영역 왼쪽의 눈금자에서 드래그를 하셔서요. 쭉 드래그 하셔서 전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형식 탭,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 오셔서 특수효과를 넣으시는데, 특수효과를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색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임, 밑줄,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폰보기 가셔서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한번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사원 검색 폼에서 사원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사원 검색 폼에 TXT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4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 표시된 사원명을, 이름을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서 4번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검색 폼에 TXT 4번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서, TXT 이름 여기 있죠. 이름에 표시된 이름을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4번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 TXT 4번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D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lookup 찾아오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우린 실제 가져올 필드는 4번 필드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조건을 주시는데요. 조건은 이름이 같습니까? 는 TXT 이름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TXT 이름과 같은 데이터를 사원 테이블에 가서 4번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원 검색 폼에 폼 열기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해서요. 사원 검색으로 저장한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가셔서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 회사 검색 폼을 열고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을 열고 CMD 코드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한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회사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서 외열 조건문에 오셔서 조건은 CMB 코드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CMB 코드 그럼 코드가 같습니까? 코드는 같다. 우리 기출문제에 가셔서 개체 폼의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CMB 코드를 선택합니다. 아 저기 사원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사원 검색 폼에 CMB 코드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현재 사원 검색 폼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원 검색 폼에 CMB 코드와 그 다음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사원 검색으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사원 검색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매크로는 저장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폼 열기 명령 단추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저장해 놓으셨던 사원 검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요. 우리 아까 D룩업 함수를 통해서 이름에 해당한 4번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드에서 내가 선택한 코드를 폼 열기 하시면 해당된 코드에 회사 검색 폼이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문제 2번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 회사별 사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이 레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머리끌 영역에다가 회사별 사원이라는 레이블을 만드시는 문제입니다.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주번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회사별 사원이라고 입력합니다. 회사별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한 레이블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속성 시트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두의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L 제목이라고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글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부분 형식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글꼴 이름을 궁서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에서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 만드는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TXT 순번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순번 이라고 되어 있고요.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일련번호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숫자 1 숫자 1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 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을 선택하시고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함이 정렬을 선택하신 다음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룹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그룹은 기초를 가지고 기초 선택합니다.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 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TXT 기초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보고서 머리끌 여러분이 레이블 이용해서 만드셨고요. 페이지 머리끌 이용해서 순범부터 사명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일련번호 1234 이름 쭉 표시가 되는데 바로 위쪽에 구로구 가리봉동 북구 수성구 중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기초 머리끌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기초 머리끌 우리가 그룹을 기초를 선택하셨더니 기초 머리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기초 머리끌을 표시하시려면 텍스 상자가 필요하시고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기초 머리끌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왼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 레이블은 삭제해 주시고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드 탭에 가셔서 우리는 이름부터 좀 수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름을 txt 기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기초 그 다음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에서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txt 기초로 할 거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기초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화번호가 입력된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 상자를 생성하고 전화번호 아 네 본문에 봤더니요 순번 그 다음 이름 그 다음에 주번 옆에 주소는 조금 이따 작성하실 거고요. 그 사이에 사명 사이에 이렇게 좀 비어 있네요. 이 부분에다가 텍스 상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텍스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디자인 탭에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우리 언바운드 옆에다가 쭉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블은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현재 만드신 텍스 상자 이름을 txt 텍스 상자 텍스 상자 텍스 상자 텍스 상자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텍스 상자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지정한 후 전화번호를 바운드시키시오.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텍스 상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텍스 상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txt 주소 선택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강역과 기초 필드를 합쳐서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쳐서 표시하겠다. 강역 필드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강역 다음에 울산시 서울시 대구시 c라는 글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 c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겠네요. 띄워주시고요.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에 기초라고 입력하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서울시 구로구 그 다음에 울산시 북구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문항의 작업을 작성해 보셨는데요. 우리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보고서와 문제 제시된 보고서의 그림을 보셔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위쪽에 제목 1번 문제 레이블 잘 만드셨는가 2번 일련번호 잘 되어있는가 그 다음에 기초 우리 txt 기초 만드셔서 언바운드 시켰잖아요. 그 다음 4번에 전화번호 잘 표시가 되어 있는가 다섯번째 주소가 잘 표시가 되는가 다섯문항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현재 작성한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검색 폼에서 왼쪽 개체에 사원 검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사원 검색 폼에서 CMB 코드 컨트롤 이 언바운드 되어 있는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면 CMB 코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이벤트에 가셔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CMB 코드에서 지정한 사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는 R2 C, C, O, R, D, S 소스 까지 입력하시고요. 소스는 셀렉트 모든 것을 가져다가 From 어디로부터 사원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있는데요. Where CNB 코드가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같습니까? CNB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CNB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 컨트롤을 입력받는 거라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이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현재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본보기 가셔서 코드를 하나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내용들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태어난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정보를 표시하는 출생 연도별 사원 커리를 그림과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작성할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이름 그 다음에 주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직급 필요한 필드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그럼 5개 필드 이름 주번 4번 직급 코드 가져오셨고 그 다음 조건은 태어난 연도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으라 그랬어요. 생년월일 필드가 필요한데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년월일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 또는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생년월일 필드에 가서 4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을 건데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의 변수를 대가로 묶어서 태어난 연도만 입력하세요.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거라고 입력하시고 여기 1970 이라고 입력했을 때 15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는지 미리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1972 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5개 레코드가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이 동일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쿼리 이름은 출생연도 별 사원 출생연도 별 사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회사별 그 다음에 직급별 인원수를 구하는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하고 그 다음에 회사 테이블을 이용하니까 마법사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 디자인 사원과 회사 테이블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첫 번째 사명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두 번째 직급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는 이름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거니까 커리 도구에 크로스텝 그 다음 사명은 행머리 글 직급은 열머리 글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 미리 한번 결과를 보시면 사명 그 다음에 직급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맞게 표시가 되는지 제시된 그림과 같이 크로스텝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회사별 직급 별 인원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4번에 네 번째 글자가 4이면 재택 그에는 출근이라고 근무 구분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번은 1번부터 7번까지 데이터만 나타나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1부터 7의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 IIF와 미드함수를 통해서 근무 필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순번 이름 생년월일 근무는 작성할 거니까 순번 이름 생년월일 근무는 4번에 4번째 사원번호에 4번에 3번째 글자가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근무는 근무라는 필드는 IIF IIF 4번째 글자를 3번째 인가요? 3번째 글자가 4와 같다면 조건이 4가 있어서 계속 헷갈리네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4번 필드에 가서 3번째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이 4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4하고 같다면 저희는 재택 그렇지 않다면 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재택 그 다음에 출근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근무라는 필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현재 15개 레코드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번필드에 가서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갖고 1번부터 7번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7까지만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순번이 1번부터 7번에 해당이 되고 근무라는 필드에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재택부터 해당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근무 구분이라고 커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구분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회사별 사원 커리를 이용해서 강역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생년월일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회사별 커리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회사별 사원 커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필요한 필드는 문제에서 강역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가지고 강역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되 인원수라고 필드명은 표시하는 거죠. 표시할 필드명은 인원수 그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결과를 살짝 보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전체로 축출된 레코드가 5개인가 그 다음에 정렬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강역별 인원수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역별 인원수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